고통의 길? 고통의 길이... 어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게 있긴 한데요 여기에 있나봐요 이걸 가볼까요? 이거 깁둥 아니냐? 어디지 이거? 아 이거 아 여기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헐 지도를 일단 고대분지 저기 끝에 저길 가야 돼 여기 의자도 없어 쉣 오 여기다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다 맞다 여기다 오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림치가 다른 암모나이트 같은 게 내려왔다 디플로이 저장 등 아 음 음 대시마스터를 써야 한다는 거죠? 화단 어쩌고를 하려면 이제 이딴 거 필요 없잖아 그치? 아니야 빠참은 필요할 수도 대시마스터를 이란 또 뭘 하면 좋을까? 꿀! 그래 꿀 좋다 꿀로 존버하고 휴식하면 생명혈로 뒤덮여서 경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돼 됐다 아 아레데시가 되네 오 오 아 아 아 됐다 이게 이게 피해 입으면 영혼 얻는 거? 어 아 어 그래 좋다 이거 이거에 이거에 이거 똥방구 치우고 흔들림 없는 자세 어때? 음 야 링 음 음 야 입구에서부터 이러면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 입? 음 야 린 어 어 어 죄송한데 조금만 웃고 있을게요 안 돼요 왜 위에도 길을 만들어놨 어 다행히 여기서부터야 바로 바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쩌라고 하 하 조금 더 웃음 미안합니다 하 돈 내고 웃지마요 그냥 안 웃고 돈도 내지마요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하 하 이걸 왜 해야 하죠 제가 이게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우와 우와! 이 거야 벽에 붙어서 가면 돼요 찾았다 제가 꿀팁 찾아드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통일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할도 있다 할도 있다 안 돼 할도 있다고 하지마 그럼 내가 이걸 그만둘 수가 없잖아 할 또 있다고 하지마 언제라도 도망칠 생각이니까 할 또 있다고 하지마요 이 끝엔 뭐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저도 사실 몰라요 우리 은우는 포기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포기를 정말 잘 아는 아이랍니다 읍읍수 있다 열반에 들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생불이 될 수 있을지도 이거 끊는 연습을 해볼까요? 안되네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서만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난 난 꿈이 있어요 진짜 남루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더라도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사실 쫄보해요 잔뜩 지렸죠 사실 저 흐르고 있는 건 꿀이야 이죠 갈아입을 팬티도 없죠 더러워요 안돼요 이것만 넘겨보고 싶어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어차피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의자 만들면 저장 되는 거 아님? 됨 휴 와하하하 아 그럼 마음 편하게 하는 데까지만 해봐야겠다 으흠 으흠 다시 시작된 음 구간이예요 율 구간이예요 아니 영교 엄마가 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요 어머니. 아 와 묘하다 그 각도가 이게 허락되는 가시가 날 허락하는 그 각도가 상당히 묘해요 가시 소리 너무 청량해 유우키키키 중독돼요 아름답죠 저기가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나봐 저기만 가면 죽네 청렬받네 진짜 확인해야 하나 봐요 저기만 가면 저렇게 아, 이건 좁은 길만 없으면 이게 좋긴 할텐데 방어? 방패? 방패? 방패가 괜찮을까? 이걸로 갈 수 있나?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갓이 안 막아주는 것 같지? 인사람이..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온돈이가 뜨거워 왜 왜 지나갈 수가 없는가 그림자가 모이지 않을 때문인가 거기서 좀 버텨야 하는가 지금이다 올라가라 모덕 올라가라 모르더크 대못잔사 모르더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못잔사 모르더크여 자네는 할 수 있다네 이건 또 뭔가 장렬 받는 걸 만들어놨네 희망할 편 대놈들이 가사가 되게 SM스러웠어요 이건 오버더스 코앞에서 코앞에서 팅팅 탱탱 우라이펫놀이 긍지? 긍지 왜 긍지가 나을 것 같애? 긍지에 데모까지 다 껴볼까? 너무 먼 거 아니야? 괜찮나? 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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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라이펫트 중요한게 흐어어어양 엘라리엘라 끝인거 같은데? x3 음습 어? 뭐야? 방금 자동으로 움직였어 은우가 은우의 의지로 들어가려 했어요 너 이 녀석 거기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렇게 겁도 없이 들어가려고 하니 엄마는 널 그렇게 못 보낸다 긍지의 표식이랑 기다란 데모도 들고 가렴 아니야 스킬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이걸 들고 가렴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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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는 궁금해요 끝이 아니라는 걸 은우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빨리 기뻐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꿈을 깨들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엄마 엄마 고통의 길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엄마는 야뿌고 있어요 엄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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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못하는 거예요 엄마야 그렇구나 은우야 은우야 엄마는 여기까지 제가 최선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거 모서리야 모서리 와 여기 어렵다 와 빨리 저장해요 냅다 앉기 뭐예요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죠 자 바닥을 스치면서 가서 대쉬 스치면서 가서 대쉬 아래 대쉬 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여기 백가죽을 긁는다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 높아요 공중에 뜨면 안 돼요 가시 배를 가시에게 헌납해야 돼요 희생 정신을 배우는 구간인 거예요 왜 점점 높아지죠 이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아래로 가는... 아래로... 가서 바로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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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간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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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너까지 해야 된다 이제 오른쪽으로만 하던 사람은 왼쪽으로 하는 걸 못할 수 있어요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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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그 노래 뭐죠?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같아요 아니 던질까 말까 말고요 클래식인데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친다 간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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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친다 못 갔다 다음 주에는 꼭 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투 자 뭐야 어? 불 좀 켜줄래? 내 램 좀 보게 왜 안 되지? 얘 일할 시간이야 얘 오늘 하루종일 놀았잖니 그러니까 ESC라도 되면 뭘 하겠는데 아예 안 되고 민두도 뿅뿅뿅 나타나 주질 않고 이거 완전 오륜데 이거? 하나씩 끄고 해보자 일단 벤치워프 끄고 엉... 엉... 어.... 엧... 안돼er! 엉... 안돼... 안돼... 이걸 이제 접 BEN 나가 봐 안돼… 안돼 안é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아 근데 아까 의자 앉았으면 저장된 거 아니냐? 조금만 울고 갈게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와 근데 의자 없이 어떻게 가? 와 이것도 못 가 이거는 가야 돼 왔어 일단 왔어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도 여기부터야 뭐야 의자 자리에 저장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ㅠㅠ 자, 여기에요. 일단은 왔어요. 여길 못하고 껐어요. 짜잔. 아 간다, 친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던질까 말까 아니야 그 얘기 했던 거는 맞긴 한데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 여기가 태포가 달라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다 간다 친 왜 못 가 왜 멈춰 왜 멈춰 가시가 높은 거 같은데 안 높거든 이게 이거 하나하나를 저 높낮이를 다 값을 넣어놓은 거 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대충 느껴야 돼요 도둑이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있는 거 훔치러 갈 때 그 레이저 눈 안 보이는데 그거 윙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를 내 몸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다들 다이아몬드 털어보셨잖아요 그쵸 다이아몬드 털어보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레이저 이거 넘는 거 다들 해보셨잖아요 까맣이 쫄쫄이 타이즈 있고 유년 시절에 해보셨죠 응 그거 하는 거예요 그쵸 다들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한 번쯤 해보죠 그쵸 막 루브로우 박물관 같은데 새벽 2시에 모나리자 사진 찍고 오기 이런 미션 한 번씩들 다들 하시잖아요 유년 시절에 그쵸 잠입해가지고 다비드상 나뭇잎 만지고 오기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한 번씩 지금도 그때 그 검정타이즈 안 버리고 남아있어 그치 그 추억의 물건을 어떻게 버려 정말 나도 그대로 있잖아 나도 옆집에 동생이 내 거 물려받고 싶어 했는데 내가 너무 추억이 담겨있어서 못 주겠다 해가지고 그 검정타이즈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아들 물려주려고요 저도 부모님이 입던 거 물려받아서 입은 거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쓰시던 거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조선총독부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 몰래 들어가셔서 독립운동에 도움되는 자료 털어오실 때 입으셨던 그 타이즈 귀여워가지고 입었거든요 자랑스러운 물건인데 저는 아 그게 너무 옛날 물건 같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아 나도 새 새 타이즈 입게달라고 신소재로 된 거 막 그랬거든요 제 검타는 말총으로 돼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물건이라 한 번 방구 내면 뒤지게 혼났어요 아 귀양버네 양범 가문이셨나보다 밝은 음악이나 틀고 하자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듣고 싶은 음악 각자 틀어서 들으세요 태블렛이랑 핸드폰 두개 같이 틀었더니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려서 노래 부르시니까 오페라 같아요 그거 아세요? 난 묵짓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난 너를 이겨 눈물 콧물 속닥 빼주마 이거 아세요? 쇼츠에서 봤는데 오페라라고 하더라고요 최재림 님이 하시는 건데 난 묵짓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아 첫 가사 그거다 난 대학 시절 묵짓바를 전공했단 사실 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를 이겨 눈물 콧물 속닥 빼주마 난 묵짓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오페라 리타인데 약간 번역을 재밌게 했더라고 어! 여러분 그럼 저랑 쇼츠 알고리즘 같으면 끼리끼리도 아세요? ㄷㄷㄷ ㄷㄷㄷ에 ㄷㄷㄷㄷ 끼리끼리 만나 아세요? 아 끼리 끼리끼리 만나 아 끼리 끼리 끼리끼리 만나 아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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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만나 어 다그닥 다그닥 맞아요 뜨그덕 뜨그덕 맞아 맞아 아아아악 밤바다의 깊은 신음 음 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 틈으로 우릴 쳐다봐 문을 참고 다 도망쳐 밤마다 스며있는 음습한 이 기운 부녀의 긴 그림자 레베카 지금 어디든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멘델리로 아뇨 커뮤 전부 그녀의 건 아냐 레베카가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여성분이 너무 열성적으로 레베카를 부르던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레베카씨가요 레베카씨가 죽었는데요 어떤 갑부랑요 어떤 갑부가요 사별을 했어요 와이프가 레베카씨예요 레베카씨가 죽었어요 레베카씨가 레베카씨가 죽었는데 그 갑부 아저씨가요 어느 순박한 여성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저택에 데리고 왔네 글쎄 그랬더니 거기 한여장 하는 여자가 덴버스라는 집에 유모이자 집사이자 뭐 그런 것 같은 여자가 있어요 까만 옷 목 끝까지 단추 잠그고 눈시꺼먼 화장해가지고 무서운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글쎄 왔더니 밤에 낮에는 고분할 것 같이 그러더니 흥근히 여자 주인공을 무시하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밤에 아니나 다를까 음침하게 찾아와서는 자꾸 그녀의 것 이러니까 싫어 아니야 하면서 둘이 열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직접 찾아보도록 그래 그래 레베카 지금 어디든 너는 여기 갇혔어 네 영혼을 레베카님의 것 레베카 야 우리 여기 지금 1시간 오개가 터 있지 않냐 하하하하 흥분하지 말아봐 거기에서 높이를 맞춰 모더가 조금 더 침착하렴 거기는 여유 있잖니 여유 있는 곳에서 숨을 고르며 점프의 높이를 맞춰요 싫어 싫어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레베카 에어올 봤지 여러분 에어올 보셨어요? 에브리띵 에브리웬 앤 올다임 그거 또 제목 뭐지? 에어올 에브리띵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ALL AT ONCE 나 그거 기차에서 보고 엉엉 울었잖니 글쎄 어 소리내서 못 울고 흑 흑 흑 이렇게 울었어 다행히 옆자리 사람은 없었어요 앞뒤 자리에도 없었어요 다행히 혼자 흑흑흑 이러면서 울었어요 혼자 흐어잉 비트박스 하면서 막대 짱 재밌어 완전 내 취향이야 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판타지스러운 세계관도 좋고 아 그 엄마와 딸의 서사도 너무 좋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강추 여러분 꼭 보세요 울고 싶을 때 봐요 제 인생 영화요? 저 오망화 편견이랑 저는 맘마미아요 전 맘마미아를 그렇게 사랑해요 저 아침마다 댄싱퀸 들으면서 일어나거든요 요즘 제 모닝 루틴이 있는데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팟으로 된 안대를 전자렌지에 40초간 돌려요 그래서 15분간 물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6분간 아침 요가를 하는 게 있어요 6분에서 15분간 아침 요가를 한 다음 그런 다음 댄싱퀸을 틀어요 그러면서 춤을 춰요 다시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족 craint You are a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거기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그 섬에 일하는 아줌마, 할머니 다 막 빨래 개던 거 집어던지고 반 일하던 거 집어던지고 막 따라 달려 나와서 춤추는 거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Only 17 하면서 해맑게 웃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삶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면 전 그 영화를 봐요 그러면 내 삶을 사랑하게 돼요 아, 나 고통 얘기를 9시간 했대요? 이전에? 진짜 많이 했네 금은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새발에 피네 근데 그 고통의 길은 좀 많이 길잖아 이거는 그렇게 길진 않아서 9시간까지는 안 할걸? 파메호 토크했나요? 파메호 천만 찍었대요 오, 진짜? 결국 천만이나 우리 섹시한 화림언니와 봉길을 본 걸로군요 혹시 대살굿에서 온 사람 나밖에 없나요? 굿할 때 눈물 흘린 사람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온 날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한 덕희가 나보고 돼지에 몰입하셨나요? 전생에 돼지셨나요? 그래서 아, 그럴지도 나 그래서 울어버린 걸지도 아, 정말 아무도 없다고? 모르겠어요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아가사였나봐 거기가 되게 뭔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그 그 영화의 감정에 같이 나도 뭔가 동화가 됐나봐 봉길이 꽁지 머리인 게 참 좋았어요 봉길이의 모든 디테일이 좋았어요 봉길이의 눈빛 봉길이의 말투 봉길이가 입는 옷 봉길이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폰 봉길이가 듣는 음악 봉길이가 쓰는 향수 모든 것이 좋았어요 갖고 싶다 봉길을 너무 많이 갔나봐 어? 이거 노래 있지 않아? 떠나줄게 잘 살아 그 다음 가사 뭐지? 그런 말은 나도 해 인가? 아 꺼져줄게 잘 살아 이 말밖에 난 못해 그런 말은 나도 해 꺼져줄게 잘 살아 그런 말은 나도 해 곱주는 가사 아닌가요? 곱줘 곱줘 헤어지는 마당에 뭔 상관이야 곱줘요 그냥 나쁜 놈 이러면서 곱줘요 넌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난 너에게 곱을 주겠어 이러면서 저는 엑소 늑대와 미녀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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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저기 와 쇠고락 채워 아이 잠깐만 이거 가사 좀 보고 가지 안되겠다 부르다보니까 기가 차네 이거 쇠고락 없어요 쇠고락은 없어요 저기 와 단번에 느껴네요 죄송합니다 쇠고락 덥석 쇠고락 채워서 죄송합니다 크라임신에서 들은 버전 같다고 아 그런가 아 그런가봐 제가 크라임신 덕후여서 열대포씩 봤거든요 거기 나온건가봐요 아니 진짜 진짜에요 맞는것 같아요 저기 와 쇠고락 채워 날 이렇게 만든 너를 잡아넣을 테다 이러다 이러다가 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와 하면서 한다 와 근데 아까는 와 나 오랜만에 울면서 웃었잖아 너무 웃긴거야 왜냐면 난 진짜 그 가사가 쇠고락이라고 생각해서 아 너무 웃기다 초기와 쇠고락 채워래 라면서 가사 좀 봐야겠다 하면서 가사창을 열었더니 아닌거에요 그 가사가 아닌거에요 그게 너무 웃긴거에요 아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받아서 만들면 안돼 아크라우드 펀딩이라도 ideia Cardinal 거봐! 여다가 깬다고 했지? Received the abyssal boom 심연의 꽃인가 봐요 심연의 꽃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억제하기 위해 저주받은 검은 꽃 내면의 어둠은 억제되었지만 자유를 찾아 요동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착용자의 힘이 압도적으로 증가합니다 곧 사망! 곧 사망! 오! 오!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건가 봐요 뽀뽀! 쇠고라기 해냈다! 저기 와 내가 해냈다 했지? 지도가 없습니다 뜬따 난 난 난 난 난 불레부 오~! 허! 허걱! 다 까먹었고요 클났고요 베사 타러 붐더! 아니 도마 아저씨도 근데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 기억하면 깰 수 있어 언니도 뭘 던지는구나 나한테 뭘 던지네 나한테 언니도 뭘 던지는구나 나한테